안녕하세요. 저는 게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이게 읽었죠?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축제는 그가 오고 있습니다. 음.. 갑자기 하느님이 성을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하느님이 성을 보내주셨어요. 어.. 갑자기 아주 어.. 어.. 뭐지.. 아주 큰 파.. 아주 크게 발음이 있어요. 네.. 아.. 예수의 followers were waiting in Jerusalem for the gift he had promised to send them. True or false?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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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어.. 불같이 생긴 어떤게 있었어.. 이렇게 떠있었어요. 음.. 아.. 그 사람들 한명씩은 다.. 음..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신기하게도 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아.. 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뭐지.. 자기 나라 말을 해가지고요. 어.. 아.. 어.. 하고.. 어.. 어.. 하나님이.. 했던 일을.. 알려드려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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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걸 다 해문대로 받았어요. This is God's gift. Peter explained. It was promised long ago. It comes to us through Jesus, the Messiah. You crucified him. But God brought him back to life. 음.. 어.. 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뭐지.. 어..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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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Jews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amazed to find the disciples speaking their languages? 에.. 맞죠? 에..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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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day. 3000 people were baptized. They were just the first of many people who had come to trust in Jesus. 되게 많은 사람이 와서 그거를 했어요 세 번 뜯어 네 오늘은 God's Wonderful Gift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